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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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 울컥해서 사람 칠 뻔? 왜? 무슨 일 있었어요? ㄷㄷ 이거 캠페인 총 몇 개를 했죠? 오 해방 1944년 8월 내가 왔다. 우리는 파리를 해방할 것이다. 프랑스 제2기갑사단과 미국 제4보병대대가 도시에 진입할 예정이다. 오늘 밤에 행동을 개시한다. 시가전인가? 13개? 집중하고 있다가 손님 왔는데 저도 모르게 인생 썼어요. 집중하고 있는데 방해해서? 어떡해 은연이 장사가 우선 아니야. 장사가 우선이잖아.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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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예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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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가 기지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속으로 들어가야 하죠 거기서 봐요 방금 전에 어떤 여자가 커피 떨궈서 커피를 터뜨렸는데 핸드폰 통화만 하면서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다 비우지도 않은 커피는 쓰레기통에 그대로 던져놓고 김을... 뭐야... 손에 묻은 것 닦게 티슈 달라고 자기가... 그... 커피... 썰어뜨렸고 터뜨려놓고 뭐야 위장하고 가는 거야? 독일인... 독일군인 척 게임 빠져들죠? 빠져들죠? 준형님 첫 게임방송 어떻게 맘에 드시는지 게르다 슈나이더 내 이름은 게르다 슈나이더 빨리봐 여러분 빨리 메모 메모 거주지는 독일 함부르크 사령관은 프란츠 스피글 목적은 여행서류 하인리히 경찰총감 어 딱 보니까 기억해야 될 것 같애 빨리빨리 여러분 써놔 써놔 우리 석군님들의 기억... 아니 나도 써놔야지 내 이름은 이름 게르다 슈나이더 뭘 외워 써놓으면 되지 거주지는 독일 함부르크 사령관은 프란츠 스피글 목적은 여행서류 하인리히 경찰 경찰총감 좋아 컴퓨터로 쳐놓은 거죠 펜으로 쓴 건 아니고 폰으로 찍거나 캡처하면 되죠 내 맘이지 드디어 우리 애기 기회가 왔네 억득한 데카를 치르고 싶어 심어놓은 그 자리에 쫓아가서 서류가 입수하게 그 자리에 쫓아가서 서류가 입수하게 너 너무 걱정했지 미드로 그것은 미드로 업그레이션이 완료되고 업그레이션이 완료되고 나만 믿으라 기우 석순이만 믿으라 기우 누구를 보내주셨어? 스피글 좋습니다 아무것도 발생할 때 트레이드로서 모든 시각의 범위에 모든 시각의 범위에 그 자리에 쫓아가고 싶어 그 자리에 쫓아가고 싶어 아, 나탈리아 프란츠 스피글 사령관님 독일 함부르크에 살고요 좋은 하루 내 이름은 게르다 시나이더 게르다 시나이더 게르다 시나이더 여행 서류 하인리 경찰총감 주로 한번 더 보고 한번 더 보고 여기 있습니다 여행 서류 여행 서류 제가 안 inform했을 것 같지만, 그런데 당신의 책은 괜찮은 것 같아요. 당신은 계속 하자. 감사합니다. 이게 다야? 나 겁나 외웠는데? 잊지 마게. 자네가 만난 이 사람은 피셔네. 회색 제복을 입고 있을 거야. 피셔. 피셔. 아몬는 베를렌. 피셔 베를렌 피셔 베를렌. 인기 번쾌예? 피셔. 피셔. 민기 마냥. 피셔? 피셔. 담배 피셔? 우리Тви gebru기는 피셔 든가? 뭐라고 해야 되죠? 어구 암호를 해야 되나? 어구 암호를 해야 되나? 흠 파피를 보여주세요 미안하지만 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원하십니까? 하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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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깜짝이야 하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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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셔! 지하에서 병사들과 카드게임을 하고 있다. 지하에서? 오케이 어휴 나쁘지 않았네 지하 어떻게 가? 여기 화장실인데? 방광현님 감사합니다. 아핫 으흐 아나 앞에 나 갈건데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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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아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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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아 이렇게 쉽게? 이렇게 쉽게? 열쇠를? 그냥 가면 되는거야? 어 깜짝이야 피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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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때문에 방금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2층에 계실겁니다 아 진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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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잠금거냐구요? 나 쫄깃하려구 자네 탈출하세요 아 제가 당신의 방향을 누구야? 훠흨 너는 그냥 혼자 내가 이대로 제갈래 도착하십니까? 아 이렇게 피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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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선 저걸로 접을 할 것 같은데? 저것게 여기가 올라가? 여긴가? 여긴 어디가가? 제자님한테 가진 자격증을 잃어버리는 작동 ne? 어디가, 조금만 더 갔을까? 고마워. dezмOTHER 다음에는 숙소가 왔습니다! 보면서, 조금만 더 보도록 해! 고마워. 피셔보신 분? 피셔보신 분? 제시하지 뭐 서류가방에 뭐가 들어있니? 여행서류지 뭐 여행서류 어? 뭐? 깜짝이야 피셔보신 분? 피셔보신 분? 피셔보신 분? 오케 찾았어 베를린의 작품을 읽어본 적 있나요? 네 다운송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죠 저도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네 이쪽으로 오시죠 나이스 네 여놈들아 아 한번 서류 제시하고 나선 또 다가가면 안된다고? 서둘러야 돼 교환할 준비는 되셨나요? 아직 좀 일찍 왔군 나는 회의에 늦었네 똑같은 가방에 폭발을 넣어두겠네 작전실에서 교환하기로 했지 앞장서시죠 넘들이 날 감시하고 있다고 작전대로 3층의 하인리 사무실에 들어가면 검은서를 피해서 북쪽 건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이세요 함께 있는 모습을 들켜선 안 돼 어서 가게 작전실에서 만나지 드럽게 왔다갔다 시키네 진짜 여행에 관해서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지금 계신가요? 회의 중이십니다 사무실에서 기다리시면 끝 오실 겁니다 알브레이트 SS 분데이치도자 5번 무기고에서 없어진 폭발물에 대해 수사한 결과 용의자를 2명으로 접혔습니다 칼피셔 대령과 발터 개흐버 1병입니다 개흐버는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었으니 그 후부터 신문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피셔는 섣불리 건드렸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다뤄야 할 것입니다 그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러네 의심받고 있네 뭐? 왜 안 와? 왜 안 와? 어딜거나 책상 위에 담배는 꼭 하나씩 불을 피우고 있네요 왜 안와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거야?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거야? 언제까지 언제까지 나를 기다리게 할거야? 어? 여기 뭐가 있었네요? 전부는 얼굴이군 내 사무실 정문에서 뭘 하고 있었던거지? 잠시 바깥 공기를 쓰려던 중이었어요 게르다 슈나이더입니다 여행 관련 서류를 들이러 베를린에서 왔습니다 아 슈나이더야 유학한 걸로 아는데 캠브리지 맞나? 캠브리지? 고맙습니다 감사하긴 아직 일러 슈나이더 양 내 눈에 들고 싶다면 영어로 대화하는게 좋을거야 아시다시피 연습만이 살 길이다 좋아 자리에 앉지 그래 그루버 사령관이 내 여행을 도우라고 널 보냈다는 거구만 니가 황송한데 어? 뭐야? 스피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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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스피글 사령관님이셨습니다 응 좋아 요즘에는 신중을 기해야 마땅하지 긴장한 것 같구만 한 잔 마시는게 좋겠어 조국으로의 귀한을 위하여 어차피 프랑스는 이제 끝났다고 이런 세상에 식사를 건너뛰게 생겼구만 오르르랑이라고 아주 작은 새우리지 오 오르르랑 새의 눈가를 뽑아 닥치는대로 먹기하고 그 다음에 꼬냑이 당가 드는거야 아주 덕창적인 방법이지 뭐가 더 좋을지 모르겠군 뭐 다 아는 것 같애 쟤 부드러운 살결을 맛봐야 하나 죽을 때까지 고통받는 걸 감상해야 하나 음? 그래도 한 가진 확실하지 발밑에서 니 아들이 죽어가는 순간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보다 즐거웠지 앗 어떻게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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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m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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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해라 이건 내 몫이다 레지스탕스만세 온 뭐야 엄마야 무시어라 어디로 가야돼? 문이 여기밖에 없는데? 안열려? 아 창문으로 들어가야돼? 왜 문 놔두고? 최우선 순위 관련 우수한 우리 장병들의 휴식을 방해할 생각은 없지만 작전실을 사용하고 있을 땐 당구대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리핑 중의 소음 때문에 사우어 대령님께서 수차례 언짢아 하셨습니다 그분의 심기를 건드릴 생각은 아니겠죠? 이건 하란 소리야 말란 소리야 건드릴 수가 없네 건드릴 수가 없네 말씀하신 보고서가 베를린에서 도착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어 무시어 ㅎㅎㅎ 피셔! 피셔! 피셔 무서워하겠지? 소매에 묻은 건 빕니까? 잉크인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칠칠치 못했어요. 건멸해야 되니까 가방을 탁자에 올려놔주시죠. 어? 이미 확인했습니다 해야 되나? 아래층에서 이미 제 가방을 조사했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그래 이 자식아! 피 맞거든? 상황이 안 좋아. 전부 다 경계태세야. 넘들이 우리 접선자를 찾아냈어요. 성공했나? 네, 폭발물을 가져왔어요. 임무를 계속하지. 폭발물을 설치한 뒤 안뜨려서 만나세. 아, 또 은신해야 되엉? 은밀하게 움직여야되. 은밀하게 움직여야되. 은밀하게 죽이구요. 아! 아니 잠깐만요. 은밀하게 움직여야되는데 어떡하죠? 엄마! 나 걸려버렸데요 걸렸죠 아 물랑 아 아 아 아 흐흐흐 뒤에 있다 이 자식아 어휴 아 댕댕아 미안해 흐흐흐 총알이 없어서 흐흐흫 뭐 보냐 아실ag 아 Acho 우리팀 미안해 흐흐흐흫 우리팀인데 계속 때렸어 내가 때렸어 엄마 헷갈려 아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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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 너무 마른데요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달려! 아 달려 달려! 아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진짜 죽어 나 진짜 죽어 아 진짜 죽었다 아 너무 나댔다 세븐님 감사합니다 아 이제 조용히 가자 조용히 가자 자 빨리 가! 설 수 없는... 뭘 내가... 아 진짜... 심쿵... 미안 자식 내한테 더 치는 기분으로 고맙습니다 흐흑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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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어! 필요 없어! ... .. las 으흔흔 우리팀, 우리팀, 우리팀 우리팀, 우리팀 깜짝이야 이 다음이 문젠데 한 번 더 한 번 더 나도 가고싶지 이쪽으로 가면 되나? 오우 우웅 오우 오우 우웅 자아 그러고 막 제가 쭉 깎고 아야야 지금은 약간 돌아서가는 느낌적인 느낌 흐흐흐흐 지게 안죽네 이거 으잇! 어잇 깜짝이야 어쩐지 피가 계속 단다했다 아 오지지마! 흐흐흐흐 아잇잇잇잇잇잇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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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urp은 우리 팀이잖아 같은 옷 입고 있어 왜 어! 이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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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좋아 후! 끝까지 뛰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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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거 하는거 아니야 그런거 하는거 아니야 미운 놈 떡 갈아다 주고 예쁜 놈 총 한 발 더 주고 좋아 좋아 설치완료 설치완료 지금 이동해야돼 관문을 날려버리기 전까지 기다려 준비하도록 요호 자 이렇게 또 연결되는거야 저쪽에서는 폭탄 설치하고 우리는 가서 또 싸우고 좋아요 네요우이 끼리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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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무 나 나 너무 나댓있나봐 나 너무 나댓있나봐 라면 드셨어? 좋겠다 이 자식들 도망가기는 도망가는 꼬이점 보라지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웬 시노탄이야 도망가는 꼬이점 보라지 까자마자 까자마자 도망가는 꼬이점 아 나 계속 맞는데 안녕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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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미안해 니콜라스 미안해 미안하다 어휴 미안해 미안한 일이 너무 많은데 나 나 나 나 나 응급처치 응급처치 또 줘 하나만 줘 간다 뻥이요 조금만 omnipot 고속 공격 고속 공격 고속 공격 고속 공격 고속 공격 이것은 좋은 것 고속 공격 고속 공격 나이스 내 앞에 있지마라고 만세 만세 우리가 이겼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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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도 휘영청 팔구나 토끼도 잡을 수 있겠어 사람 죽여놨구만 안죽인척 만세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흫 희흐흐흐흐흐흫 흠흐흐흐흐흫 칼아 하 랄이 독일 군들이 곧 반격을 시작할지 글쎄 이쪽으로 얘 죽이면 안되겠지? 이 총은 뭔 총이길래 이걸 화사하냐? 노랑석보단 정멸인가요? 티누프님은 계실걸요? 이래서 이걸 준거구나? 아 아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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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뭐 확보할게 있나? 더 올라가야 되나? 아 여길 들어가야 되는구나 아우 좋아 아우 좋아 아우 좋아 화장품 몇개를 가져 네 한입 알림 주무시구요 자 조심히 갔다 오세요 다 쒸아아아악포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자 시작. ым은? 귀chyat 그럼 오전의 다시 뵙겠습니다 오죽오 situation 합시다 reath 안죽었어? 어? 하얀 방색이 어디어디 안되지? 하얀 방색이 하얀 병 도망가서 언제까지 싸워야돼? 흐흐흐 철이잡 철이! 얍! 아! 저번 방송의 명언이 기억납니다. 싸서 죽으면 저기다. 싸서 죽으면 저기고 싸서 게임이 끝나면 우리 팬이고 흫흫흫흫 그런거지 뭐 도망간다! 잡으러 그네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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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뭐야! 뭐야 오 순식간에 어디 반차 슈렉 어딘데 어딘데 쟤 뭐하냐 얘 춤추는데 야 여기서 춤추는거 있어? 쟤 점수는요 아 판초 슈렉 여깄구나 너 죽었어 에 로켓런처 아 뭐야 죽은게 아니었구나 아 나 죽은거 아니었어 어우 근데 정신이 없다 내가 쏘겠어 에에에 내가 쏘겠어 내가 쏘겠어 자식들아 자식들아 나 총 총 나 총 바꾸고싶은데 자식들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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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에 더는 듣고 있는거야 신에게 하하 jamin과 신비가 가득한 나라 우리가 꿈꾸는 그곳 좋아요 아주 좋아요 감사합니다